구월분의 단산음료 괴물 으이, 더워 시원한 음료수 하나 마시고 싶다 나도 맥스 맛있겠다 시원한 음료수야! 헤헤헤 어? 한 입만 아, 안 돼! 에구스... 나도 한 입만 아, 안 돼! 한 입만 아, 안 돼! 저리 가! 그러지 말고... 한 입만! 잘 먹을게, 맥스! 아, 그건 폭탄이라고! 으아!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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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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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뭐야! 김이 다 빠졌잖아! 에이, 맛없어. 에이차! 아, 덥다. 더워. 김 빠졌다고 무시받고 버림받는 불쌍한 음료수여. 인간들에게 톡 쏘는 맛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에이, 더워. 에이, 더워. 내가 마시던 음료수가 괴물이 됐잖아. 빨리, 변신하자. 슈퍼콩룡 파워 변신. 멈춰. 날 뛰게 놔두진 않을 거다. 왜, 왜들 그러세요? 전 그냥 김 빠진 불쌍한 음료수예요. 어? 사람들은 탄산 가득한 것만 좋아하고 김 빠진 저는 왜 미워하는 거죠? 그야, 김이 빠지면 맛이 없으니까. 에이, 김 빠진 저도 똑같은 음료수인데. 미워요. 으흐흐. 아, 지, 진정해. 아, 그래. 김 빠져도 싫어하지 않을게. 치! 거짓말이야. 미워, 미워! 어? 어디 가! 하고 온다. 에이, Iron mummy. 쓰레기. 여러분. 괜찮아요. 김 빠진 탄산 괴물이라 무섭지 않아요. 김 빠진 탄산 괴물이라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나니 탄산이 충전될까?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괴물아, 이제 좀 괜찮아? 흠, 당연하지. 너희가 좋아하는 탄산을 더 부어준네. 괴라, 디펜스! 그렇다면 반격하는 수밖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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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blade!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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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탄산포! 빨리! 발! 으아악! 다, 탄산이 모자라.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은데? 또 김이 빠지다니 손이 넘어가는 녀석이고. 기운이 먼, 지니만! 서둘러라! 네, 알겠습니다! 짜잔! 아, 또 너희들이냐? 흠! 이번에야말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어? 저 녀석들,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거지? 자! 탄산 충전 시작! 탄산 충전 완료! 아, 또! 어? 어? 으아악! 하하하하! 자! 공격이다! 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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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 충전 백퍼센트! 으아악! 으아악! 탄산 충전 삼백 퍼센트! 으아악! 으아악! 탄산 충전 천 퍼센트! 이제 날 멈출 수 없다! 반격해야 해! 잠깐! 저 녀석!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지고 있어! 그럼 공격을 하지 않으면… 탄산이 빠져서 힘을 잃을 거야! 정답이야! 모두 공격하지 말고 피하기만 해! 받아라! 뭐야? 뭐야? 왜 공격을 안 해? 다 덤벼! 톡톡 쏴줄 테니까! 또… 힘이 빠져나간다… 무서워! 무서워요! 더 넌 안 속아! 널 끝장내주마! 누구 마음대로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다! 기분 최고다! 안 되겠어! 티라노 라이트닝을 부르자! 슈퍼 공룡 마신! 티라노 라이트닝 소환! 두번째, 힘이 benché! 두번째, 힘이 쉬, 돼서 해돌라. 막간인3, 으깨. 다음은! 상대, 힘이 커진다. 필요킹 잡은ente. fia! 힘이 정리적인 부분을 손을 확장해! 차라리, 힘이 부족한다고! 비유깐! 다이어트! 힘이 더 첫 번째, 간에! 남은 불이 켜져서? 더 멈출이! 그럴 수없습니다. 좀 더 radius. 간만인3, 쉬운 이곳은, 티라노 라이트레인! 간다! 단산의 무시무시함을 보여주마! 막아야 해! 이런! 방패가 부식되고 있어! 이제 공격뿐이야! 공격으로 녀석을 쓰러뜨리자! 자! 티라노 라이트닝의 힘을 최대로 올려 단숨에 해치운다! 슈퍼 라이트레인 어택! 슈퍼 라이트레인! 루퍼 라이트레인! 슈퍼 라이트레인지 아쉽다! 시위에 힘을由 diese 싶었다! 아멘